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오늘 특위 산하에 법원, 법조, 경찰개혁 소위와 검찰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뜨거운 감자를 다루게 될 검찰개혁 소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경찰 출신은 위원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공전을 거듭해오던 국회 사계특위가 오늘 일부 진전된 합의를 내놨습니다. 사계특위 산하에 법원, 법조, 경찰개혁 소위와 검찰개혁 소위 두 개의 소위를 두기로 합의한 겁니다. 오늘 합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4개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계특위는 그동안 여야 간 극심한 의견 차와 소위 위원, 간사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 법조, 경찰개혁 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안건을 다룰 검찰개혁 소위 위원은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개혁 소위 위원장은 검경 출신이 아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두 개의 소위 어느 쪽 위원장도 맡지 않고, 민주당 정성호 사계특위 위원장은 어느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처리 등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아닌 전원합의제로 운영됩니다. 사계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쉽지 않은 그림인데 사계특위에 부여된 검찰, 법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계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재원 의원은 사계특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위원회고 권력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위원회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모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회 사계특위 양대소위가 활동기한인 6월까지 관련 법령 재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